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9호 태풍 사울라, 11호 태풍 하이쿠이, 그리고 미해군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에서 현재 옐로우 마크로 추적 감시 중인 94W, 열대여란, 열대저기압 단계를 넘어서 12호 태풍 기러기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태풍의 씨앗에 대하여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을 토대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해군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를 살펴보면 괌 인근 해역에 94W, 열대여란을 옐로우 마크로 현재 추적 감시 중에 있으며, 옐로우 마크는 24시간 내에 12호 태풍 기러기로 발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현재 다수의 수치 예보 모델들은 12호 태풍 기러기가 곧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에, 94W 태풍의 씨앗이 12호 태풍 기러기로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95호 태풍 사올라는 현재 그 세력이 일시 약화하였지만, 30일 수요일 오후, 필리핀과 대만 사이의 바시에협을 지나며, 중궁안부 해상으로 진출할 무렵에는 주변 해수 온도가 31도가 넘는 영역에 진입하게 되면서 135노트 이상의 슈퍼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11호 태풍 하이쿠인은 9월 6일 저녁 9시경에는 일본 듀슈 인근 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9월 7일 오후에는 우리나라 경상도와 강원도 지역을 강타할 것이 미국 기상청에서는 모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진 속보입니다. 오늘 8월 29일 화요일 새벽 4시 55분 31초에 인도네시아 길리에어섬 북북동 쪽에서 181km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인도네시아 발리롬복 인근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5년 전 2018년 8월 5일 19시 46분 37초에 인도네시아 롬복섬 북부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하였던 바로 그 지역 인근에서 오늘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한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년 전 이 지역 인근에서 지진으로 사망자 563명, 부상자는 1,35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지진을 살펴보면 2월 4일 페로에서 규모 6.5를 시작으로 3월 2일 저녁 9시 52분 7초에 남태평양 뉴질랜드 케르메덱 제도에서 규모 6.6 진원의 깊이 24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3월 14일 오전에 필리핀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을 한 지 4분 후에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이틀 후인 3월 16일 저녁 11시 36분 30초에 일본 후쿠시마 나미에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불안한 시그널은 페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달 21일 페로 푸노 지방 오쿠비리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했으며, 당일 페로 툰베스의 푼다 살해안에서는 길이 3m의 산갈치가 포획되었으며, 이후 최근까지 계속하여 대형 산갈치가 붙잡히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페로에서 시작된 지진이 남태평양을 거치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지나서 일본 후쿠시마로 대지진의 분위기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일본 살리쿠에역에서 규모 5클래스의 연속 두 번의 강진과 후쿠시마에서 연속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9월 1일은 관동대 지진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